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취업 알선을 했네요 취업 알선을 하겠습니까 이정근 서울시 강남구 을 강남구 갑인지 강남구 을인지 윤희숙 후보하고 맞붙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찰의 진술이 흥미롭네 지역위원회 운영비 확보하려 취업을 알선했다 사무실 운영을 위해서 그냥 도와준 거다 이렇게 보면 된 거겠죠 알선을 했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과정에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역위원회 운영비 확보를 위해서 노영민 전 실장이 취업을 도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배수사 2부는 최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지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뭐 취업을 도와주겠죠 실력 있는 자리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선거에 떨어져 가지고 고생하니까 평소에 친분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전화 한 통 넣어달라 전화를 넣어준 거지 않습니까 어떤 이게 이제 확인된 거니까 법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영민 씨가 충북도지사를 나왔지 않습니까 충북도지사를 나왔는데 이게 충북도지사 선거 결과입니다 당선은 국민의힘의 김영한 후보가 당선됐지만 야무지게 조작을 했죠 국힘당의 김영한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 참가자 수의 3에서 13%를 훔쳤네요 그래서 노영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한테 3에서 13% 똑같지 않습니까 우편투표 참가자 수의 최소 6%에서 13% 정도의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 충북도지사 선거에서 여러분 이 꼬라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평군에는 국힘당 김영한 마이너스 4.5% 더불당 노영민 플러스 4.5% 그대로 표를 이동한 거 아닙니까 전산적으로 숫자가 같죠 괴산군 김영한 후보 마이너스 6.9% 노영민 후보 플러스 6.9% 똑같지 않습니까 전산조작을 하면 이렇게 아주 유수한 수치가 나옵니다 진천군 김영한 후보 마이너스 6.9% 노영민 후보 마이너스 플러스 6.9% 엄성군 군힘당의 김영한 후보 마이너스 6.6% 노영민 더불어민주당 후보 플러스 6.6% 좌우가 똑같은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키가 차죠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있는 첫 번째 공직선거에서도 2017년 대선부터 시작됐던 동일한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국힘당의 김영한 후보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꼭 같은 수만큼을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와 함께 넘기는 겁니다 이걸 인지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지 않는 검찰총장이나 이런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사 지시를 내리지 않는 똑똑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30년 정도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렸다고 일컬어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심한 것은 다 한심하고 저 한마디로 여러분 좌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평군 괴상군 진천군 엄성군 옥정군 보흥군 영동군 담양군 제천시 충중시 좌우가 다 수치가 같은 겁니다 훔친 표만큼 그대로 넘긴 겁니다 훔친 표만큼 그러니까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표를 훔친 거죠 기가 찬 일입니다 이런 짓을 윤석열 정부 하에서 했으니까 기가 찬 거죠 에휴 정말 참 이제는 우선밖에 안 나오네 이게 여러분들 우편투표인데 충북도지사 6월 1일 지방선거에 관내 사전투표도 좌우값이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죠 5번 충주시 김영한 마이너스 6% 노영민 플러스 6% 제천시 김영한 마이너스 2.2% 노영민 플러스 2.2% 단양군 김영한 마이너스 4.4% 노영민 플러스 4.4% 똑같지 않습니까 총 득표수는 변함이 없어야 되니까 김영한 한 개 4.4% 뺏으면 노영민 한 개 플러스 4.4% 그대로 더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한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도 그냥 국민들이 다 입을 담으니까 자유와 재산을 유지할 자격이 없는 거죠 에휴 뭐 이렇게 한심한 겁니다 옆동네 한번 살펴보니까 춘청남도도 똑같 마찬가지입니다 네 춘청남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좌우값이 일치합니다 김태훈 후보 예산군 마이너스 11.7% 더블당 플러스 11.7% 청량군 마이너스 8.3% 플러스 8.4% 이건 뭐 성기가 아니고 완전히 사기질을 친 거지 않습니까 총여러분들 이동한 표수가 얼마입니까 조작한 표수가 우편투표 참가자 수의 6%에서 24%의 표를 최소 6%에서 최대 24%의 표를 이동시킨 거예요 기가 찬 거죠 이거 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앞으로 지탱이 되겠습니까 충청남도 여러분들 내친김에 관내 사전투표 보시고 똑같지 않습니까 예산군 마이너스 4% 플러스 4% 청량군 마이너스 4.6% 국힘당 더블당 플러스 4.6% 그대로 이런 빼앗은 표만큼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좌우가 다 일치하지 않습니까 전산조작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5% 플러스 5% 최대 10%까지 조작을 한 거죠 그래 좀 조심을 했네요 들키지 않기 위해서 요일 지방선거는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첫 번째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리 전산조작을 얼마나 심하게 할 것인지 조금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아주 흥미진지하게 지켜봤거든요 심하게 하진 않고 들키니까 조금 한 거죠 조금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5% 플러스 5%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편 투표입니다 요일 지방선거에 마이너스 7.5% 플러스 7.4% 전국 평균값입니다 전국에 평균적으로 한 15%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이런들 이동시킨 표는 평균적으로 25% 정도입니다 그게 조심을 한 거죠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들키면 안 되니까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조심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몇 프로 조작한 겁니까 15% 마이너스 7.5% 더하기 마이너스 7.3% 하면 얼추 뭡니까 15% 정도의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한 표를 이동도 해도 표를 그게 다 부정선거지 않습니까 6월 1일 지방선거에 여러분들 관내의 사전투표는 좀 더 적습니다 한 9% 조작을 했네 국힘당이 전국 평균 마이너스 4.2% 더블당이 플러스 4.5%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대한민국이 참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선거 사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도 이렇게 저지르는데도 이걸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알아서 다 해야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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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